멀리 충주호가 조망이 될랑 말랑하는 작은 임야의 매매입니다. 충주시 삶이면 신메리, 산 44번지로 충주호에 근접해 위치하고요. 2차로에 접한 부정형 경사지형이며 농림플러스 보존관리지역이네요. 지목 임야의 5,455평의 면적으로 농림 65%, 보존 35%입니다. 충주 도심까지 주행 20여분 거리에 위치하는 동남향의 임야로 전원주택 한 채 짓고 각종 유실수농원을 조성하면 어떨까 싶네요. 주인분께서 받고자 희망하시는 매매금액은 1억 3천만원입니다. 우유링 감사합니다.